가사 왜 이렇게 제이즈 보사노바 있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뭐 해보시는 거예요? 민니 보사노바 저희 제이즈 민니가 꼭 보사노바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글균을 뽑아라 해서 얘가 원래 전부 다 보사노바 이런 근데 조금씩 너무 촌스러워서 그래서 우리도 보사노바랑 팝 아니면 제이즈를 다시 이렇게 저지 말은 좀 꾸메 이렇게 이렇게 우리 큰 주제가 대답 그래서 그거 위에서도 많이 생각해 그 자세는 면이 네 그 자세는 면이 네 우리 대답 자세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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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거 참 이거 참 넌 매워 근데 정말 지금 어쨌든 말로 설명하고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거 레퍼런스를 진짜로 주는 게 더 소통이 편한 거 같아 이번에도 작곡하는 뭐 어울림과 그 샨창드 이외공극 아아 선수님의 곡이라서 우리도 좋아해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번에 타이틀곡랑 주제의 느낌 조금씩 달라가지고 가사 좀 더 신경 써야죠 어울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거죠 선수님의 노래 좀 더 신경 써야죠 음 이런 스테이크 때 그 뒤에 플러스가 다른 목소리로 같이 합쳐서 다른 사람 같은 느낌 저하고만有一些版本 可以调整用이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의主题? 어? 피터판 그래도 피터판 제가 봤을 때 이角이 소개해드렸어요 잘 어울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Peter Pan은 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말했고 조금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곳에서 이곳으로 그것이 우리의 표현을 다 바꾸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맞지 않나 하는지? 맞지 않나? 맞지 않으신 죄가 꽤 시로를 보내고 응. 붙거리는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억도 좋거나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했다고요. 근데 이거 좀 더 큰 차演이 돼서 더 빨리 지kä할수있다고요. ENE. 근데 이 표현은 역시 사회적이긴 할거예요. 이렇게 구강물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 표현이 좀 더 사명해지는 것입니다.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OK 스테이크 스테이크로 스테이크 스테이크 유형이 좀 크죠 그 아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OK. 그래서 Just give me love. OK OK. I've found it. How about this? I don't know. Let's go. That one is good at last. It's like a peach. You can be like a peach. You've got a peach. Let's go. Let's go. Let's go. I think you can play a peach.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후반을 모두 파악하는거에요 아니? 모두 파악해 뭐지? 너너덜덜덜덜덜덜덜덜 ok 後邊我覺得可以有一個 會不會這樣有點亂 不亂 後邊那個兩個字 然後就 可以錄和聲 我覺得這個就是兩鬼唱不一樣的 還有點好聽 好好唱一下 然後後面那個反拍劇的 原本高八度那個聲音再大一點 我得貼著他唱 我現在聽不到他的聲音 OK吧 副哥我把我瞄了你 副哥你也想一下 可以不用真聲啊 反正就是衝一下 副哥的事說 這塊狗妹說要用女高音鋪墊 然後開始唱Rap 背景音是吧 對 然後這個唱背景音 然後一定要死的 沒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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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蠻帥的 有些我覺得最後的話 파악 스토드 깨미는 룻 방방 ALL CAN'T I FIT TO BOGO I WANNA TAKE ALL MAY I ALGO SHIMO SET 깜ch지도 없어 No No I WANNA BIT AND PROGO TAKE ALL WAY HE'S DOWN ALL WAY HE'S DOWN 사랑스러워 강웅 강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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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found it 가 봄 가 봄 가 봄 가 봄 I don't think I can found it Like a victim, everyone get so cute And just say that they must sing the deal How you feel, life is like a video And just say that they must sing the deal 이 영상이 아니다. 그다음. 이 영상이 좋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 영상이 좋아요. 잘 못해. 다시 한 번 찍어 아! 여기 진덕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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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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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라 чи 온라 님 ан 노냐 une 버는 늘 일 이맀 Seems I'm falling cool my own, my fault I wish you know I came in my role Let's go! Cool my own, cool, cool, cool my own, my bro I wish you know I came in my role Okay No way, I feel another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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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Fishing the fan of the fan of the not of my auto on my new way What on the ol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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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my drive like a dead end today I feel my cut of my I feel my cut of I feel my cut of my cut of my bang What on my bang? I want my TikTok, I'm all in What happened? Don't say that I love you I want it 아멘 너희 생각하는 것이 없는 내용이었어 아니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들어봅시다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직도 잘 못했다고 한 번 더 웃고 정확히는, 롤梭에 쑤는 — — 카카오톡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고맙다 쌤 이거 너무 좋네요 우리 서로 싸우지 않나요? 왜냐면 마지막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근데 이거 제가 듣고 이거 뭐지? 하고 처음에 그 머니터 만들 때 뺐거든요? 허전해요 진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뭔가 화랑이 딱 하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 목소리가 작게 목소리가 작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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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저 진심이래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자로 뭔가 있으면 괜찮은데 왔다 갔다 왔다 뭔가 너무너무 작게 그 소리가 여기가 좀 긁어 좋아요 좋아요 어 쌤 한 번 틀어 그거 해 오 쌤 첫째 오 쌤 첫째 쌤 이거 봐봐 설마 지니어스 그냥 흔한어 소리 없고 저 그냥 그거 조금 모르고 그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볼까? 일단 시행이 된다 한 뒤에 삼글 디스프 이 노래 이 노래 자 오 와 지니어승 아 이 노래 수지 아 아 아 그런 느낌 마이크로폼 여기에 있는데 저 거기서 녹음하는 느낌 그런 느낌 베이직 진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저 이거 한 번 봐도 됐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좋아 맞죠? 이거예요 맞죠? 이거예요 맞죠? 이거 나 원래 기왕화가 어디있는데 공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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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그 니? 실원의 쇼핑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지금 좋아하는 시장이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알아서 그 멜로디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 새해 만들고 있는데 뭐지? 알아요? 샤오야 쇼핑고 정말 I need 하신 아 아 그거 너무 중국에서 진짜 한국의 명예예요 그냥 그냥 거의 중국 사람 다 아는 노래 맞아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머 나 여기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Make a big deal는? 좋아 저 또 어 좋은데 이게 이게 좋은 것 같아 I'm your make a big deal 그때 출연가 없었는데 주제가 호 근데 저 그때 이해 너무 못해요 호? 호? 호 호 향하고 호 호 향하고 이 자들 오 윙릉용하랑 저희 형 총 반주 들을 때 진짜 뛰었어요 진짜? 우리 그때 그 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팬분 보고 있어요 그 메시지 오고 바로 어! 우리 반주가 나왔다 근데 그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은데? 앞에 힙합 네 꽃사람이 꽃사람이 너무 좋아 꽃사람이 너무 좋아 꽃사람아 아 맞어 이거 그래서 되게 많이 섞었어 꽃사람이 너무 좋아 맞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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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소리 네 이건 이거 쌤 쌤 그냥 두 개 아 여기 여기 어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선생님 이거 만들 때 만들고 이거 그거 금방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려웠어 드럼이랑 비트 만드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빼고는 다 금방 했던 거 같아 이게 어려웠어 질가? 이 질가 만드는 거잖아 이게 어려웠어 이게 되게 어려웠어 이 질가 네 최근 솔직히 DPR도 그렇고 이런 복사 작가가 너무 낯칫잖아 그래서 좀 악기가 많이 없으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네 우리 같이 공개하는 거 같아 우리 같이 공개하는 거 같아 이것도 착해 보이는 건 다 다 어쨌든 우리 팀원 팀원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봐 저 마음에서 가서 나오는 거 얘는 그렇게 사람한테 유혹을 안 한다는 거 될까 그게 어려운 거 네 근데 그게 후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길을 잃었으면 너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굳이 고민을 할 필요 없잖아. 키워드 뭐 이런. 매주에 관한, 매주에 관한, 매주에 관한. 응, come with me. 아니면 내 말을 들어봐. hear to me, 약간 이런 느낌을 해서. 제가 지금 약간困難한 점이 아니라, 뭐, hear me, listen to me, 아니면 follow me, come with me, 그래서 이 점은, 너랑 대화에 관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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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핵심, 특히 후기 이런 게 없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가 욕심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가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너네가 길을 잃어서 욕심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해야 해. 아니면 진짜 이거, 내가 써야 해? 오케이. 아,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얘네들을. 좋게만 얘기하고, 우리 말을 들을 것처럼 되게 착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으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조종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라. 내가 말해, 내가 말해야 된 거야. 내가 말해야 된 거야. 그들은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게ут지 말해. 진짜 내 마음의 펀드가 고кол보는? 그래. 지금 tired 지금 잠이 중이었죠 지금 잠이 이제 잠재만요 그러니까 잠재만요 함과 함께 네 맞죠 설마 저처럼 지금 내가 잠재만요 그럼 여러분은 잠재만요 만약에 잠재만요 자가 усп어요 너는 무슨 말이야? 롤라바이 롤라바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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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거를 그 자전거 아니 crank 자전거 Spang 자전거 롤라바이 이미 그런거 있었는데 옛날에 되게 어린애가 꿈속에 들어와서 그사랑 꿈에서 그거를 현실로 실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깨는 거죠 그게 약간 그게 되게 뭐 이상한 뭐 되게 오래된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아 뭐 비교이 아니라 맥호찬의 성녀가 아 배 타나의 그 미혹을 그거 알아요? 성냥 파리소녀 할머니한테 유혹당해서 하하하하 아 이거 왜 자기의 생각에 당겨지진 수 있는지 아 그냥 잠을 말아야할 때는 아 근데 뭐 저희의 상관계에 한 게 있어 한 게 있어 한 게 있어 아 진짜 잠을 말아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내가 이거 좀 더 이해할 시간 아 그리고 또 누구한테 자고 네비에 샀는지 안 나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왕자, 바랍니다. 여기에있는 음로 인식을 하고실런ται 현금입니다. 최소한 아님으로 인식을 하고실런히 해야 합니다. 아님의 음로 인식을 하고실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중demokrat 한때는 그냥 혹시나 하지 않고실런 howls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하여 아님에서 검색하게 된 인식을 확인해 주 수 있죠 로그인의 목푼을 입은 애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식을 위한 일하니까 그리고 그곳을 원하는 곳쯤에 혹은 이런 꿈에 들어가서 혹은 그 곳에 의지 못하니까 혹은 이런 곳에 있어지는 게 혹은 여잉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entitled 혹은 여잉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두번째시기 하고 이런 꿈을 만들고 닮.? 이 들은 내 마음을 박을둘 그 문제를 받았다 저가 안 맞는 길이도 이렇게 꽉agnished 저의 방향 리스윗 이런 거也可以 자고 싶어요 전력 오늘 두방에서 왔으니까 거의 못 닦아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3시 가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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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은 점점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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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저는 이 부분을 바꿔서 이 부분을 바꿔서 이 부분을 바꿔서 이 부분은 더 높게 높게 더 높게 조금 더 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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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 노래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는 D8의 이 노래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헷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해서 이렇게 노래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는 이 쓰레가 막 작사를 각자 써서 이렇게 그거 한 거야? 매시업 한 거야 아니면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느껴져 왜냐면 이게 처음 받았을 때 보니까 각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달라가지고 저희도 그냥 부문 나눠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다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이라서 다 하고 싶어서 자기 다 쓰고 싶은데 넣고 넣고 그치 너동산업 이게 연결이 될 거거든? 근데 쌤 근데 키워드 정하면요 저희 그 다른 이 키워드도 위에서 더 다른 거 그치 생각 많아가지고 또 쓰면 쓰면 또 아 맞아 그러면은 컨셉을 다 같이 셋이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게 내가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잖아 그런 컨셉을 셋이 다 정하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잡으면은 같은 스토리에서 다른 느낌의 가사가 나오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면수했고 너무 말 잘 들어서 원래 이런 거 하면 자기 생각 진짜 세야 되잖아요 뭐 뭐 뭐 시켜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 좀 이상한데 근데 문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 웃기는 거 오늘 좀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다음날도 이거 좀 괜찮다 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 게 생각이 없어 많이 해보면 돼 많이 나요 아 이거 하고 싶다 그 아 이거 하면 안 돼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오케이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아기 엔기구나 主要是你有些时候 想想一些特别好的句子 但是把它压缩到 你能唱的那个 그 글자 그 글자 무슨 글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래 every day every day just go with me cry 就精金釋放吧 撕开拯救上吧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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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精金釋 cry 就精金釋放吧 cry 老师 cry 那个在店 我只是說 ok 肯定老师说 这个要做得很飽满 那你到时候唱啥呀 先生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믿음이 없거든 이 박자를 잘 듣는데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좋게 더 따다다다 이 느낌 흡집이 흡집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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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cry는 그거 할 건가요? cry 할 건데 cry는 따로 먼저 받을게 cry만 먼저 cry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 cry cry 그 정도까지 cry 그 정도까지 cry cry 마지막 거 여기 잘했는데 가사 틀렸어요 어 마지막 줄만 이따 가자 우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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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나 이거나 콜라스 이 콜라스 어디에? 어떻게? 그거 전에 여기에 완전히 호흡 많이 섞은 거 있잖아 숨 많이 넣는 거 네 그지 그지 원래 그렇게 거기만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거 바꾸자 네 네 이거 맞는 거 같아 네 이거 두 개 한 번 더 할게요 네 M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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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始 진중的一手 후회莫及身体 无法吃手 네 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믿으세요 네 네 네 Miro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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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롤, 뱅뱅, 뱅뱅 멜롤, 뱅, 뱅 오케이 형도랑 제 파트 다른 멤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불러요 쌤 꼭 쓰세요 안 쓰면 정말 상심해요 슬플거에요 슬플거에요 마음이 아플거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디디라 우리 디디라 이 곡은 저희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저희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저희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3가지를 좋아합니다 보스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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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영장 보스노아 그리고iff're 그리고 저희의 작품 Matt and Trap 그리고 저희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мы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작품ом 우리의 작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품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음악과 음 preval의 1번 Vers 1도 명룡이 작동을 적용되어 Vers 2도 명룡이 작동을 적용되어 Hook이 저와 고양이 같이 작동을 적용되어 Pray Cross이 저와 Y Ultra이 저와 이 곡의 유공룡이 더 높게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걸 선택한다 이 곡의 가장精髓의 장점은 어디야? ULTRO의 마지막 이 곡의 곡 그 다음에 여러분께 최대한 이 노래는 잘 모르겠다는 Pokemon 제가 흥분을 좋아하고 싶어요 정말 sozial prow경을 좋아해요 그냥 이 노래는 꾸미를 좋아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이 노래가 terr미도 좋아해서 진짜. 저는 이 노래는 특히 모든 것 같아요 모든 것 같아요 파이팅 제 생각에는 내 인위의 단계가 더 좋습니다. Q. 과연 어떤가요? 아... 다행히 너무 죄송합니다. 다행히 못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모든 곡도 더 좋습니다. 모든 곡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전한 것 같아요. 다음은 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멤버들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불가능 여러분이 좋아서 우리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오베힛, 우리의 Alpha, 우리의 Lost 우리의 EP에서 우리의 EP 여러분이 좋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支持 안녕히 계세요